안녕하세요 식물신생아 입니다 제가요 뿌리파리 때문에 요즘에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컵이 투명인 것들이 있어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오늘 이 뿌리파리 유충들이 보이는 거에요 아 정말 너무 징그러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아 꽤 길고 얘네들이 지금 이 잘 자라고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관음죽을 지금 뿌리를 먹고 있는 거죠 보이시나요? 너무 징그럽죠?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? 이런 게요 지금 제가 한 손으로 잡고 있느라 여기 보이시죠?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? 이런 게요 요기조기 보이시죠? 드글드글드글돼요 이게 분명히 그제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물을 줬어요 제가 물 주고 얘네들이 뭔가 이제는 좀 많이 자란 건지 약간 알에서 이렇게 변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뿌리를 뜯어 먹으려고 엄청 이 늦은 시간에 여기도 있네요 기어 다니고 있네요 이게 보니까는 아우 지금 몸이 막 근질근질 거리는데 엄청나네요 어떡하죠? 제가 사랑하는 관음죽 아우 아우